뭐야 이거 와 큰일 날 뻔 했네 와 큰일 날 뻔 진짜로 어? 오 맛있어라 아니 이게 막타를 먹을 수가 있네 어? 격이 탔다 그죠? 근데 타면 쉨도 안 좋긴 한데 어 다행이다 그죠? 나쁘지 않은데? 뭔데? 여기에 여기? 여기? 와 이게 안돼? 와 다행이다 왜 핑하가 없니? 친구야 뭐야 얘네 뭐야 이거 아 에라이 도도는 괜찮은데? 아 근데 라칸이 좀 그랩에 걸려버렸네 군대도 나쁘지 않은 팀들 낮아온 것 같아요 지분 막아야 돼 얘들아 근데 잘 볼받은데 이거는 잘 볼받은데 이거는 이건 지하골드 였구나 맛있는데 뭐야 이거 와 큰일 날 뻔 했네 와 큰일 날 뻔 진짜로 핀이 방끝 가가지고 죽을 뻔 했어 저게 안 맞았네 굿 아 왜 이렇게 사이로 잘 피하니 애들 던졌다 당대 많이 밀겠는데 이거는? 아 너무 빠진다 얘들아 아니 우리 미니언 없어 뭐하는거여 이건 좀 아닌데 어디까지 가는거야 저건 뭔데요 님들아? 와 진짜 까비 잡으진 않은데 그래도 카밍 좀 하면 풀템 나오네요 이야 레전드 진짜 이건 진짜 레전드인데 어차피 쎄 그래 쎄는 해줄 수 있나? 카밍 와 죽을뻔 했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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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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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